오... 터뜨리는 거야? 가자! 다이너마이트 작동!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꼬부기 요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사이렐드를 제거하는 걸 도와주세요. 3, 2, 1 사이렐드 잘 가! 오... 좋았어, 사이렐드 돌로 만들기! 와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부기 요원. 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탁 트인 강가를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으... 좋았어, 그러면은... 음... 어디... 어... 이 근처에 잠깐만 차를 세워두고... 어우,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오케이, 주차 완료! 어우, 가까이서 강 좀 봐볼까나?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이렐드가 저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어? 아니, 뭐...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사이렐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이렐드는 강가 강가 쪽에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 사이네드가 강가 쪽에 있다고? 그런데 도대체 사이네드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지? 좋았어 그러면 일단 강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 근처 이 근처 강가가 아닌 건가? 그러면 망원경을 한번 오케이 멀리까지 이렇게 둘러봐도 사이네드는 보이지 않는데 사이네드는 굉장히 큰 괴물이라서 이렇게 어? 아니 저건 뭐야 어라? 미사일이랑 다이너마이트? 아니 갑자기 저런게 저기 왜 있는 거야? 좋았어 일단 미사일 미사일이랑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오케이 사이네드를 제압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으니까 좋았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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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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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다시 한번 오우 오우 으 으 차를 가지고 와서 오케이 차에 좀 흠실어야겠다 좋았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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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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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카 오우 으 음 차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미사일을 음 어 이렇게 오우 다 싣는거지 음 그런데 이거 미사일이 무게가 조금 나가나? 차가 어우 제대로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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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우 이렇게 싣고 오우 오우 좋았어 어우 차가 완전 모래에 빠지고 있잖아 좋았어 그 다음에는 아우 이렇게 좀 차에서 어우 떨어지지 않게 오케이 고정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도 어우 좀 실어야지 어우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싣고 가다가 갑자기 어우 다이너마이트나 미사일이 터지는건 아니겠지? 아이 그럼 곤란한데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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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실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우 시동 걸고 한번 어휴 가보자고 어휴 그래 다행히 오우 움직이기는 하네 아휴 다이너마이트나가 떨어졌잖아 아휴 좋았어 아휴 이렇게 오우 아이 몰라 여기 앞에다가 어휴 이렇게 싣고 어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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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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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올라갈 수 있겠지? 어 어 오우 어우 어우 쉽지 않은데 흐 조금 가파르지 않은 언덕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우 오우 좋았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휴 올라가 올라가 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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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에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우 이렇게 올리면 되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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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우 가보자 가보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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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가 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강가로 한번 쭉 돌아볼까나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사이렌헤드 사이렌헤드 흐음 오오오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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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비사일 때문에 조심히 조심히 운전해야 된다고 어 아니 저 멀리 저거 뭐지 흐음 오우 뭐가 보였는데 좋았어 흐음 오 오우 아니 사이렌헤드 사이렌헤드 뭐야 저기에 사이렌헤드가 있으면은 조금 전에 사이렌헤서 들려오는 목소리 흐음 그 친구 그 사람도 저기에 분명히 있겠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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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흐음 오케이 드론 아우 드론을 먼저 어휴 좀 꺼낸 다음에 오케이 조종해서 한번 가까이서 봐보자고 흐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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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사이렌헤드 완전 오랜만에 보는데 오케이 저기에 사이렌헤드가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오 어라 아니 감옥 감옥 안에 이 친구는 도대체 뭐야 사이렌 보지를 하고 있는 오 카메라맨 스피커맨에 이윤 설마 사이렌 맨 오 뭐야 사이렌 맨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 지키고 있는 사이렌헤드 좋았어 그렇다면은 오 오 오오오 사이렌헤드를 오오오 어 제압 제압해야지 오케이 줬어 미사일로 사이렌헤드를 제압하는거야 줬어 일단 저기에 있는게 확인됐으니까 흐음 드론은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 어 오케이 어우 흐음 저기에 있는 사이렌헤드를 맞추려면은 오 그래 일단 드론은 다시 이렇게 가져가고 어 그 다음에 차량 이렇게 고정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으 조금 높은 곳 아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좋아 좋아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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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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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 좋을거 같은데 좋아 좋아 이렇게 오 오 아 여기에 일단 차를 세워두고 어 차에 실린 미사일들을 다 꺼내는거야 아 좋았어 이렇게 오 조심히 조심히 미사일들을 꺼내고 오오오 어 좋았어 이렇게 어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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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 오케이 조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거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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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이 정도면은 아유 제대로 맞으려나 좋았어 일단 먼저 오오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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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사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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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미사일 전부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좋았어 그러면 어디 한번 미사일 첫번째 미사일 발사해보자고 오케이 이 정도 오 가자 발사 오 어 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니 뭐야 음 제대로 맞지는 않은거 같은데 오케이 아우 여기 맞았네 좋았어 그래도 위치 음 위치는 좋은거 같고 그러면은 오케이 조금 더 땡겨서 죽었어 죽었어 두번째 미사일 오 가자 어 발사 오오 과연 오우 흐음 아니 이거 조금 더 오케이 부스터 블럭을 살짝만 오케이 조금 각도를 높이는거야 다음 오케이 다음 미사일 오 발사 오 오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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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좀 맞은거 같은데 좋았어 다음 오케이 다음 미사일 간다 오 발사 오우 오 오케이 조금 수정하고 줬어 마지막 미사일 어 가자 발사 오 어라 으 으 으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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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어어 어어 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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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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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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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발사되지도 않고 터진거야 아니 그런데 어우 지금 모습을 보아하니까 음 사이레드는 아직도 멀쩡하잖아 에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사이레드를 제압할 수 있는거야 어어 그러면은 오케이 드론 음 드론에다가 아 좋았어 이렇게 오 오 다이너마이트 아우 다이너마이트를 오케이 좋아 좋아 으음 4개가 끝인건가 아휴 어휴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 더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루프 어 루프로 아휴 드론에다가 매달은 다음에 어 으 으 으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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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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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아우 조심히 조심히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어우 드론이 생각보다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어우 이렇게 해서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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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터트리는거야 가자 다이너마이트 작동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 사이너드를 제압 제압한건가 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사이너드가 오 완벽하게 제압됐어 좋았어 어우 사이너드 어우 형 그런데 어라? 아니 여기에 분명히 감옥이 있었는데 어휴 뭐야 설마 조금전에 미사일 폭발 때문에 감옥까지 따라간거야? 그러면은 사이너맨 사이너맨 오 오 어 저기 발견 오케이 사이너맨 오 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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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너맨 구출 오 후 성공 좋았어 이제 차에 싣고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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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태우고 가자고 오 사이너맨 구출구출 구출 성공 그렇게 사이너맨은 무사히 구출된다 구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아니에요 사이너맨 그러면은 앞으로 스캐비티 토일렛들을 소탕하는걸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이너드한테서 사이너맨을 구출하는 병맛사연극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 요원들이 구출하고 싶은 괴물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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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